소사님들 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소선수지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바람 불고 막 추버어서 이 피부가 갈 길을 정화질을 못하고 또 수축이 되면서 피부가 쫙 쫙 쫙 쫙 쫙 쫙 하면서 건조해지고 소사님들 피부 보습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요 때 하진이 피부가 또 당장 필요한 팩이 있어서 오늘은 그 팩을 할 건데 이 많은 재료들이 저한테 있잖아요. 이걸 도대체 언제 다 할꼬 이러면서 여기서 뽑아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택된 요 친구랑 오늘은 팩을 할 건데 정말 간단한 재료 정말 간단한 건데요. 뭐냐 눈 건강 뇌 건강 거기다가 늙지 않는 노화 예방 정말 효과 좋은 블루벨이에요. 오늘 제가 하는 거는 블루베리고 이거는 저는 시력이 너무 안 좋고 눈이 안 좋아서 저는 안과를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의 눈을 걱정하시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선물로 외국에 갔다 오시면서 요거를 사오셨는데 보내주신 거예요. 열심히 먹고 관리 잘하고 있고 또 팩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블루베리 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싸고 막 이러니까 못했지. 근데 소사님들이 건강식품 중에 하나 먹는 걸 가지고 팩을 하시게 되면 피부가 정말 의외로 다른 팩보다 미백이 더 뛰어나거든요. 특히 색깔이 있는 거는 미백 관리할 때 더 좋아요. 강황이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색깔이 있는 거 있잖아요. 황토라든지 이런 거는 피부 탄력을 더 높이고 피부를 더 뽀얗게 뽀얗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이렇게 저는 오늘 블루베리를 가지고 할 건데 소사님들 이런 거 가지고 하시면 좋고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게 되게 풍부하잖아요. 먹어도 정말 좋은데 피부에도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먹을수록 정말 회춘하고 젊어진다는 게 블루베리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눈 건강, 내 건강, 피부 노화, 또 나의 몸의 노화를 조금 예방하는데 블루베리가 좋으니까 블루베리 꾸준하게 드시고 오늘은 블루베리 가지고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료 들깃가루를 가지고 할 거예요. 들깃가루는 오메가가 정말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피부에 있는 칙칙하고 어두운 걸 좀 피부를 맑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지만 들깃가루가 의외로 굉장히 쫀쫀하고 보습에 되게 좋아요. 촉촉해지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피부 속에 있는 멜라민 색소를 좀 더 올라오는 걸 예방하고 그리고 속기미까지도 좀 옅게 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들깃가루를 정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렇게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블루베리와 두 개 다 피부 노화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들깃가루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섞어서 할 거고 부재료 너무 초간단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꿀 그리고 요거트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얘네들도 정말 피부에 진짜 좋잖아요. 초간단 그래서 이제 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 소사님들이 맨날 매번 물어보시는 게 아 소독은 꼭 하셔야 됩니다. 맨날 물어보시는 게 정말 하준이가 집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여러 가지를 진짜 다 물어보시거든요. 심지어 이 붓 어디서 샀냐. 이거는 그냥 화장품 가게에서 산 건데 이거는 메이크업 붓인데 모가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도톰해서 우리가 곡물팩을 한다든지 두꺼운 팩을 올릴 때는 이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5,000원을 주고 샀는데 빠지지도 않고 오래오래 써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정보 알려드리고 준비된 볼에 일단은 들깃가루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들깃가루를 이 스푼으로 이 스푼도 또 물어보셨어요. 집집마다 스푼이 다 다른데 도대체 뭘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걱정입니까? 플라스틱 스푼을 음식 시켜 먹으면 오잖아요. 그거 깨끗이 닦아놨다 소독해서 그거 쓰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스푼을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블루베리가 들어가는데 소수님들이 블루베리가 색깔이 붉은색인데 진한 붉은색인데 이거 피부에 착색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착색 안 됩니다. 오히려 피부를 신기한 거는요. 색깔은 색이 되게 진한데 신기한 건 미백이 정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작은 스푼으로 여기다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색깔 정말 상상되죠. 어떤 색 나올지 넣어주고 그리고 들깃가루나 블루베리 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피부도 굉장히 맑게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보습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철에는 딱 맞는 그런 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요거트 저는 오늘 요거트가 마트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과일용 요거트를 샀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요거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트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 스푼 정도 더 넣어줄게요. 제형 맞추는데 요거트는 제형을 너무 흐르게 하시면 안 돼요. 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색깔이 정말 먹고 싶은 요런 색이 나와요. 근데 이거 그냥 우리가 먹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꿀을 적당히 넣어주시는데 꿀은 그냥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많이 안 들어가요. 저는 그냥 이렇게 대량 안 하고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그러면 제형이 조금 더 부드러운 제형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어주고요. 식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반드시 테스트는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가을철이라 피부 세정은 깨끗하게 하시고 팩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세안을 하고 왔는데 또 깨끗하게 또 모공 속에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고 레몬 한두 방울 정말 떨궈서 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그걸 안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레몬을 안 넣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놔두면 조금 더 걸쭉한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단 테스트를 일단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찍어놓으세요. 여기다 찍거나 여기다 찍거나 이렇게 찍어놓으신 다음에 알러지 없을 때 피부에 옮겨가서 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 색깔 먹을까봐 겁나요.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시트지 이렇게 올려서 하시면 되고 붙여보겠습니다. 너무 근데 지금 이 팩이 제가 왜 이걸 하려고 했냐면 이게 팩이 되게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서 저의 지금 후끈후끈 열나는 피부에 열도 좀 내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칙칙한 거 올라오는 것도 조금 도움을 받고 제가 바깥에 가서 차 룸미러로 제 얼굴을 봤더니 요즘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지기도 했는데 왠지 굉장히 많이 건조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근데 저 팩하면서 진짜 드는 생각인데 팩하고 나면 피부가 정말 정말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과정은 정말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피부 그리고 누가 봐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목도 합니다. 목도 한 스푼 하시게 되면 목까지 하는 분량이 딱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팩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상의를 탈의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색깔이 좀 있는 옷 그런 거 입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15분 정도 계시면 되거든요.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우리가 이제 세안을 하면 되는데 꾸덕하게 그렇게 건조되지는 않고 꿀이랑 요거트가 들어가 있어서 당김도 전혀 없고 그리고 그냥 촉촉하게 이렇게 흡수된 상태예요. 그런데 소설님들 이렇게 보시면 이 지금 붉은 그 안쪽에 지금 피부 보시면 지금 피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피부가 하얘진 거를 느끼실 거예요. 세수하고 돌아오면 소설님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세안한 모습 보여드리고요. 이대로 우리가 가서 세안해도 되지만 좀 지난번에 알려드렸듯이 스푼으로 이렇게 걷어내시고 어우 이거 보이시죠? 하얗게 된 거 걷어내시고 세안하시면 조금 더 쉽게 세안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제가 걷어내볼게요. 이거 보이세요? 지금 이 피부 피부결 이거 봐주세요. 이거를 제가 팩하면서 소설님들한테 이거를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속에 이 쫀득한 이 피부 보이세요? 탄력도 생겼네. 이렇게 티스푼으로 딱 이렇게 문지를 때 어! 피부가 진짜 엄청 탄력 생겼구나 느껴요. 근데 이 뽀얀 피부 결 봐주세요. 피부결이 정말 굉장히 윤택해졌어요. 피부가 여기 보이시죠? 좀 깔끔하게 이렇게 걷어내신 다음에 세안을 하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깨끗하고 맑아진 이 피부를 어떡할게요. 정말 진짜 어우 어떡하면 좋아요. 소설님들 정말 너무너무 깨끗해졌어요. 어머 세상에 제 얼굴에 미쳤습니다. 하진이가 미쳤습니다. 블루베리 팩이 미쳤습니다. 세안하실 때 이미 우리 소설님들이 기절합니다. 너무너무 보들보들하고 사실은 요즘 제가요 피부가 어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선선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피부가 굉장히 많이 건조했거든요. 그래서 각질도 제가 세안하면서 도톰하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어우 오늘 피부 각질도 다 벗어졌고요. 그리고 피부가 무엇보다 너무너무 깨끗해졌고 보들보들해요. 진짜 완전 보들보들 발라주고 다시 한번 피부를 정리합니다. 어우 진짜 피부 너무너무 좋아졌죠? 어우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일반 뷰티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팩은 어디다 좋다 어디다 좋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무슨 팩을 갖다 해도 하진이는 정말 만족합니다. 너무 피부 좋아졌고 그리고 소설님들 저보고 하진님 처음에 영상 볼 때보다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사이에 나이를 두 살을 더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피부보다 유튜브 하면서 관리하면서 소설님들 함께 하다 보니까 두 살 전보다 피부가 지금 두 살 더 먹었는데 나이는 두 살 더 먹었지만 피부는 두 살을 더 먹은 게 아니라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효과는 못 보더라도 노화되는 거를 좀 늦추고 예방하고 관리하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걸 스스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간사한 것이 잠시 잠깐 저희가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피부가 다시 또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열심히 꾸준하게 우리 피부 관리하면서 젊은 피부 깨끗한 피부 이런 거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사님들 보루피린 주름 지우개 멀티 스틱 보내드린 거 소사님들 아끼지 마시고 냉장고에다 넣어놓으시고 빨빨빨빨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사님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